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강하다 보니까 함께 다 올랐고 오늘은 또 반대로 다 일제히 밀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또 테슬라가 강하게 갔다가 또 약세를 봤다 보니까 주가가 변동폭은 좀 커지는데 그래도 배터리 3, 4 국내 업체들이 계속 더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목걸이를 찾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 쪽의 장비 쪽을 얻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이런 글로벌 투자를 확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혜 섹터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중의 한 종목 원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는 열차의 장비 쪽에 들어가는 소성로 쪽에 강점이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탄소섬유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유율이 50% 정도 됩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좀 양호한 모습들을 이끌어 가는데 상대적으로 턴키 방식이고 현장에서 아웃소싱을 하다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라인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고정비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수익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로 피해 배터리 관련된 사업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는데 그런 쪽에서 작년 매출이 약간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어도 올해의 실적 변화 강하게 나올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시총 5천억대인데 그렇게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과 함께 매수가는 지금 보니까 한 단계 좀 레벨업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10만 7천 원대 밑에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만 원대, 손절가는 9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앞서도 지난해 세계 전기차 시장이 두 배가량 성장을 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계속되는 성장성과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종목 원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오늘 장 초반부터 보험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보험주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보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일은 미국에서도 지금 브레이러드 연준 부의장이 지명자죠. 관련돼서 일단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긴치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얘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내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폭이나 속도가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같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지금 선반영돼서 국내 채권금리도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금융주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험업에 대한 손해율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실적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중형사 정도의 보험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장기 보험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보험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보험사 전반적인 손해율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2월달 자동차 손해율이 76.4%로 인해서 작년 평균 83.7%에 비해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험사 손해율이 감소한다는 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향후에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대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였다가 조금 상승을 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보였다가 오늘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5,100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가능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5,500원, 손전은 4,4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